시우야 너 뭐하는데? 너 뭐하는데 시우야? 배 배? 배 배즙 먹었잖아 배즙 그만 먹어 오늘 두개나 먹었다며 엄마 우유 먹어 우유 엄마 엄마 우유 먹어 뭘 안먹어 짜식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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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엄마 엄마 니 배즙 두개 먹었잖아 우유 먹어 우유 엄마 엄마 배즙 갖다 버린다 엄마 배즙 비싸서 안돼 우유 먹어 엄마 안먹어 안먹으면 누가 가르쳐줬네 도대체 그래 빨리 우유 먹어 응 그래 빨리 먹고 내일 아침에 줄게 배즙을 그래 왜 안먹어 자 뭘 안먹어 빨리 먹어 안먹어 혼난다 아빠한테 배즙은 비싸단 말이야 우유 먹어 빨리 칼슘 먹어 칼슘 엄마 엄마 배즙 없어 엄마 안돼 엄마 배 배 배 배 배 배 두개 먹었다 아이가 오늘 배 값이 너무 많이 나온다 지금 배 배 배 배 값이 너무 많이 나온다 우유 먹어 우유 엄마 우유 먹으면 줄게 우유 다 먹으셔야지 왜 아니 우유 다 마시라 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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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